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문재인이가 집권하고 있었던 지난 5년 동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한시라도 빨리 문재인이가 정치권에서 사라지는 거 이거였는데요. 그런데 진짜 저 좌파 인간들은 생명력 하나만큼은 끈질긴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도 악착같이 정말 악착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방식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고 자연인이 되겠다고 설치했던 인간이 온갖 방식을 다 통원해가지고 비자연인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이가 사라지고 나니까 또 희한한 인간이 등장을 했죠. 이재명이라고 하는 희한한 인간이 등장해가지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질서 새로운 모습을 그냥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이번에 매일경제 단독 보도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대북손금 혐의에 대해가지고 이화영이가 체념했다. 제2의 유동규가 되나 민주당이 비상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지난 이제 그 공판 때도 이화영 변호인 측에서 약간 좀 그 진술 내용을 바꾸겠다. 우리가 증언의 내용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지금 입장에서 이화영이가 진술을 바꾸겠다. 입장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건 뭐밖에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은 그냥 이지망을 위해서 내 한 몸 불사르겠다라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거기에 뭔가 변심이 생겼구나라고 밖에 볼 수가 없었는데 이 매일경제 단독 보도를 통해서 그게 확실시 됐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판까지도 열렸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화영이가 입장을 바꿨는지가 공개가 다 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입장을 바꿨는데 그게 뭔지를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화영한테 있는 범죄미가 뭐가 있는지를 좀 보니까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경기도의 그 대북사업 스마트팜 사업이라는 거 있죠. 그거랑 관련된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재명이가 방북을 하는데 그때 들어갔던 비용이 800만 달러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경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울로 하여금 대납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에 누가 이제 엮여있다라는 겁니까? 이화영이가 엮여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이가 입을 열게 되면은 사실 뭐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입을 열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안부수가 됐거나 싹 다 지금 입을 열었고 이화영이만 입을 열고 있지 않았던 것인데 이화영만 입을 열게 된다면 800만 달러 그 다음에 대북사업 같은 경우도 그 스마트팜도 몇백만 달러가 되니까 이재명한테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그 범죄 금액이 상상을 초라할 정도가 되겠죠. 그쵸? 바로 그냥 뭐 무기징역 나오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이화영이가 이런 식으로 입장을 변화했을까라는 걸 본다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달에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확보한 대북송금 그 문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부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경기도랑 그 다음에 그 쌍방울 두 척을 연결시켜줬던 사람이 안부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안부수가 증언했던 내용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뭔가 북한한테 돈을 줄 때 그냥 다이렉트로 돈을 줬던 것이 아니라 국정원한테 다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증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입증할 수 있는 문건을 지난 5월 달에 검찰이 확보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문건에 대해 가지고 지난 날에는 국정원 직원까지도 재판에 참석을 해가지고 관련된 증언을 한 상태입니다. 사실 보니까 뭐 빼박인 거겠죠. 국정원의 그 문건까지도 확보를 했고 그리고 그 문건이 진짜다라는 거에 대해서 국정원 직원까지도 증언했고 바로 또 최근에 같은 경우는 김성태가 다시 한번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지명이가 나쁜 놈이고 이화영이 또한 마찬가지로 동조를 했다. 이제 그냥 포기해라 라는 식의 얘기가 계속해가지고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화영이 또한 마찬가지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부서 같은 경우도 최근 법정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대복선금이 이루어지기 전에 국정원에 다 보고했다라는 취주로 증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국정원 직원 또한 마찬가지로 안부서에게 들은 대로 보고서를 작성한 게 맞다라고 하는 취주로 증언했죠. 이거는 이제 그 법정에서 증언을 한 거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면 위준체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보고를 했다라는 사람과 보고를 받았다라는 사람의 증언이 일출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건까지도 존재하고 검찰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대본을 그냥 뭐 법원에서 이것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이화영이를 구속시키고 바로 이제 그 뭐 처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검찰 측에서도 이화영에 대한 범죄함의 입증에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화영이가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흔들리고 있다라는 게 이미 아까 전에 매일경제 단독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입장을 내가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 측에게도 전달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보고로까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래가지고 그 이재명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지도 공개가 됐었어요. 이화영의 증언은 다 허위사실이다. 이화영에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최측근이었던 사람인데 그 이화영까지도 믿을 수가 없다. 꼬리자리 얘기를 하겠다라는 걸로 정리가 됐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게 뭐를 또 부추길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화영한테 배신감을 줘가지고 유동규처럼 더 이제 열심히 불게 되겠죠. 이화영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의 경기도지사였을 당시에 정무회의를 계속해서 열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정무회의가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정무회의가 아니라 영화에서나 불법한 약간 그 조폭돌이 하는 그런 회의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15명 정도만 참석할 수 있었던 그런 회의라고 하고요. 일정은 적혀 있었다라고 해요. 기록은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언제 언제 회의를 했다라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이 됐거나 회의 자료가 됐거나 이런 것들은 일체 존재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회의. 거기에 이제 그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였을 때의 정무회의라고 하는데 거기에 소속이 됐던 사람이 누구였다? 이화영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도대체 기록을 안 남겼겠습니까? 회의록이 됐거나 회의 자료가 됐거나 공개가 되면 안 되는 내용이 있었으니까 안 남겼겠죠. 근데 그거에 있던 핵심적인 인물이 이화영인데 그 이화영이가 입을 여기 시작한다? 글쎄요. 과연 그것조차도 이재명이가 다 거짓말이다라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번 재판에서 이화영이가 입장을 진짜로 바꿨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김성태한테 이재명 방북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쌍방울이 북한과 굉장히 밀접한 접촉을 한 것 같아서 그럼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는 진술을 이화영이가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날짜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7월 필리핀에서 열렸던 2차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그 자리에서 이제 쌍방울한테 북한과 가까운 사이니까 방북을 추진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진술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화영이는 북한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김성태한테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북자만 나와도 무슨 뭐 이제 뭐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처럼 모든 것들을 다 거부를 했었던 게 이화영 측인데 일단 북한에 대해서 김성태한테 부탁을 했다라는 걸 인정했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 틀 자체가 지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아예 그냥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화영인데 일단 북한이라고 하는 그 세팅 자체는 인정을 했으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약간 여지를 남겨놔가지고 인정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이재명 측이 더 열심히 이화영을 제거하려고 하고 이화영을 꼬리 자르게 하려고 하는 순간 세부적인 그림까지도 채워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스마트팜이 됐거나 그 다음에 대북손금 그 이제 500만 달러가 됐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화영이가 아직까지는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그 공판 당시에 검찰 측에서 이화영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하게 됐었을 때는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증죄로 추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화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내가 좀 증인신문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것은 뭔가 이화영한테 위증죄라고 하는 걸로 추가 기소가 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진실을 조금 더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얘기가 대번에 나오고 있냐 이화영이가 검찰한테 수사를 받을 당시에 뭐라고 진술했다라는 거예요? 쌍방울 대북손금에 대해서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라고 이화영이가 이미 진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도대체 검찰이 이번에 이화영에 대한 증인신문을 추가로 요청을 했던 거예요. 조사를 받을 당시 이화영이 했던 저 얘기 쌍방울 대금에 대해가지고 대북손금에 대해가지고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라고 하는 저 내용에 대해서 위증죄로 추가 기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부담감을 안고서 이화영한테 추가적으로 확인을 좀 받기 위해가지고 정확하게 수액의를 받기 위해가지고 증인신문까지 요청을 했던 것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인정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단 재판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가지고 김성태한테 요청을 했다라는 것만 일단 확인이 됐지만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을 단계에서도 이화영이가 뭘 했다라는 거예요? 이 대북손금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라는 게 검찰 조사에서는 얘기를 한 것이고 뭐만 이제 남아있는 거겠습니까? 그 얘기를 재판에서도 공판 당시에도 증인선언을 하고 난 뒤에 얘기만 한다면 정확하게 이 문제는 끝날 수밖에 없겠죠. 딱 한 가지 단계만 남아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했던 그 얘기를 재판에서도 하면 되는 겁니다. 글쎄요. 과연 이재명 측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지켜볼 것도 없죠. 지금 하는 모습이 더 그냥 강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유동규 씨한테 했던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했던 그대로 이재명에는 대처를 할 것이고 그 배신감 때문에라도 이화영이가 더 이상 버티지 않고 입을 열게 될 겁니다. 드디어 정말 드디어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만 대북 문제와 관련돼가지고 이재명의 큰 지금 줄기가 드러나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그 줄기가 이제 드러나게 된다면 나머지 두 사람도 버틸 시간이 없겠죠. 이왕이 존차 입을 열게 된다면은 글쎄요. 김용과 정진상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드디어 정말 우리의 소원, 통일이 아니라 이재명을 치료할 수 있는 이재명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그날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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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